저분은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받았어. 여기 있으면 쿠션감이 좋으니까. 스프링 침대잖아. 병만바라기 유한의 노력으로 완성된 병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추에 포근한 욕까지 깔아놓으니 여느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속의 원을 공부를 깔아놓은 가요. 요리는 매우 고춧가루. 스무도우. 국물을 빼면 물을 좀 넣었어요. 중간厚이 소리도 안 넣으면 꼬리가. 처럼 꼬리다. 다 끓어야 되겠다. 네. 포리란라기의 소금에 밥 넣는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굽다. 너무 굽겠다. 이게 나와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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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살 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아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아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즌비 넉넉하게 부리잖아요. 바로 바쁜 사람인데. 고마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랑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 피씨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이번엔 굴물 걱정 없겠는데요. 하고있는 Gerilim sacrигр움을 많이 가ним. 뭐.. 불빔进 sorting abundantly 나오면 물 반가능한 crossing 한 번 더 뽑아봐. 아아! 고마워. 아, 지와 지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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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아, 물 깨 나왔어, 물 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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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아! 물 깨 나왔어, 물 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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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고 파도가 치는 호스카는 처음 봤어요.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 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마트에서 사먹는 좋은 물 중 하나가 있어서 그런 맛이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강물이라 안 떠! 소음기가 없어서 바다보다 숨하기 훨씬 힘들어. 어? 발에 크게 묻었는데 이게 라면스프 같지 않아? 라면스프 그치? 그냥 끓여서 먹자. 라면스프 같아.